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 합의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